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방수케이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아움 스마트폰 방수케이스입니다. 저렴이 방수케이스로 터치 가능하고 막쓰기 좋으며 가벼워서 목에 물이 적습니다. 4위는 줌마리빙 스마트폰 방수팩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방수케이스로 4가지 색상 선택지 있고 디자인 깔끔하며 목 편합니다. 3위는 다프 오중잠금 방수팩입니다. 오중잠금으로 방수능력 우수한 케이스로 사이즈 넉넉하고 화질 우수하며 오중잠금입니다. 2위는 로렌텍 스마트폰 방수입색입니다. 힙색 형태 방수케이스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마감 깔끔하며 간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1위는 신지모루 스마트폰 방수팩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방수케이스로 사중잠금으로 안전하고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